손흥민에 대한 영국의 의도적인 개입 의혹이 또 한 번 증명되었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첼시전에 이어 울버헴튼전에서도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울버헴튼전은 경기에 앞서 황희찬과 손흥민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경기는 지난 박지성과 이영표의 맞대결을 다시 생각나게 했던 경기로써 그동안 EPL에서 수차례의 코리안 더비가 있었지만 역대급에 관심을 모은 것엔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손흥민과 황희찬 두 선수 모두가 맹활약 중인 상태에서 맞붙는다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양 선수는 모두 팀의 주전 공격수로 현재 활약하며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에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자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할지 고민될 만큼 손흥민과 황희찬은 그동안 국대에서 많은 기여와 공헌을 했던 선수입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앞서는 토트넘이기에 울버헴튼과의 경기에서 쉽게 이길이라 예상됐지만 토트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썩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토트넘은 지난 첼시와의 더비전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 요소들이 터져버렸는데, 팀 내 주전선수 중 4명이 부상으로 빠졌었고 2명이 퇴장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말았습니다. 더구나 울버헴튼은 맨시티를 잡아내는 등 홈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토트넘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예상은 시간이 갈수록 불투명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번 더비는 마치 운명적이었던 게 손흥민과 황희찬은 한국 선수임을 떠나 공교롭게도 모두 춘천 태생의 선수들로서 춘천더비라고 불릴 지역선 후배의 대결이기도 했죠. 토트넘의 감독은 경기 전에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밝히길,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경기들 중에서 이렇게 위기로 몰린 적은 처음이었다. 마치 양다리를 모두 잃고 뛰는 느낌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위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경기에 끝까지 임할 것이다, 라며 위축된 토트넘의 선수들을 격려하는 뛰어난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토트넘은 쓰리톱으로 클루셉스키와 존슨 그리고 손흥민을 올렸고, 그동안 기회가 없던 호이비에르는 미드필더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 많던 다이언은 센터백으로 복귀했고, 부상해서 탈출한 데이비스도 출전을 알렸죠. 이런 선발 명단의 변화에 토트넘의 팬들은 우려를 드러냈지만, 토트넘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기분 좋은 선제골로 건재함을 과시했는데, 페드로의 빠르고 낮은 크로스를 브래넌이 방향만 받고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 골은 브래넌에게 토트넘에서의 데뷔골이자 그동안의 불운을 씻는 귀중한 선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존재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꼴이기도 했는데, 울버헴튼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며 경기 시작 내내 손흥민에게 관심을 빼앗겼고, 손흥민이 후방에서 시선을 교란하자 허술해진 수비틈을 브래넌이 공략한 것이었죠. 그러나 토트넘은 팀의 핵심 전력 노수가 경기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며, 홈경기에서 강한 울버헴튼에게 경기 주도권을 서서히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45분경부터 토트넘에게는 악몽이, 울버헴튼에겐 기적이 일어났죠. 선제골 이후 토트넘의 비주전 선수들은 울버헴튼 선수들의 터프한 압박에 점점 당황하더니, 어쩌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커질 때쯤 체력이 방전된 후반 막판에 결국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시즌 내내 약점으로 거론되었던 토트넘의 수비진은 울버헴튼에게 극장 경기를 헌납하며 무너졌었고, 이를 통해 왜 그동안 토트넘 감독이 비주전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동시에 손흥민의 득점왕 경쟁에 차질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일각에선 토트넘이 2대1로 패한 것도 다행이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와중에, BBC는 최근에 불거진 손흥민 편파 판정 논란에 또다시 주목했습니다. 현재 EPL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실은 조직적으로 손흥민을 노린 편파 판정 의혹인데, 이는 시즌 초반부터 서서히 거론되다가 첼시전의 오심을 통해 마침내 폭발되고 말았죠. 첼시전에서 손흥민은 온사이드 고림에도 불구하고 VAR 판도까지 걸쳤지만 결국 옵사이드로 취소됐는데, 경기 후 팬들의 실시간 영상 및 반대편 카메라에 나온 증거 영상으로 인해, 의도적인 EPL에 손흥민 죽이기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번 울버헴튼 선수들이 평소에도 거친 수비와 압박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정도가 유독 지나치다 못해 손흥민이 구타를 당해도 파울 하나 안 주어졌었죠. 손흥민은 전반에 울버헴튼 좌측 진영에서 드리블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때 울버헴튼의 크랙도스는 크게 당황하며 곧바로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죠. 크랙도스는 손흥민의 뺨을 한 번도 아닌 두 번 연속으로 밀치고 가격하여 완전히 쓰러뜨렸는데, 쓰러진 손흥민은 정신을 차린 후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끝내 주심은 노파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크랙도스는 후반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손흥민을 완전히 몸으로 막아서 넘어뜨렸지만, 주심은 누가 봐도 명백한 퇴장 상황을 그저 옐로카드로 주의를 주며 수습하였습니다. 이미 얼굴 구타로 퇴장을 당하든 경고를 받든 그런 선제 조치가 나왔어야 될 마당에,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후반 막판에 이 옐로카드 판정은 현재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왕을 EPL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했죠. 더구나 유튜브에선 주심과 크랙도스는 눈빛을 주고받자마자 살인테크를 시도했던 어느 한편의 직캠 영상이 올라간 게 화제였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삭제되며 큰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왕을 EPL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즌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이런 의혹들이 이제는 사실로 점점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 보호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국내외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손흥민에게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